hd 현대의 조선 3사인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올해 수주 영업은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대신 다수의 선박 인도를 완료해 매출의 대대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6년 만에 연간 매출 10조원을 넘기고 현대삼호중공업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 6조원 대 달성에 도전하며 현대미포조선도 2011년 기록한 사상 최대 4조 1000억 원대를 넘어서겠다는 각오입니다. 6.1 조선업계에 따르면 hd 현대 조선 3사는 지난 3일 올해 영업 전망 목표치를 공시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매출 목표액을 12조 1209억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추정액 9조 3044억 원보다 30.3% 증가한 액수입니다. 수주는 118억 5700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문별로는 조선 70억 달러, 특수선 12억 1300만 달러, 해양플랜트 12억 2400만 달러, 엔진기계 24억 2000만 달러 등입니다. 수주 목표액은 지난해 달성한 추정액 149억 800만 달러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목표치는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영업 환경에 따라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목표대로 매출을 달성한다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에 연 매출 10조 원대에 오르게 됩니다. 조선업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선주로부터 다수의 일감을 얻어야만 매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건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조대금을 모두 받기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2010년대 들어 전세계 조선 해운 시장이 급락한 뒤 선박 건조대금 지급 방식은 평균 5회로 나눠서 받는 방식 가운데 조선사에 가장 불리한 즉 마지막 회 선박을 인도받은 뒤 전체 대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헤비테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한 지난 2020년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해 경제가 풀릴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하반기 선주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수주한 선박들이 건조되어 인도되는 물량이 많아 대금 수금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현대중공업과 현대사모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지난해 하반기에 분기별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는데 올해는 1년 내내 인도가 이어지므로 연간 기준 영업이익 흑자도 확실시됩니다. 물론 흑자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완전히 시황을 회복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현대중공업 매출액은 2000년대부터 10조원대를 꾸준히 유지해오다가 2011년에는 25조 196억원에 이어 2012년 25조 59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수주가 줄면서 내리막길을 걸은 뒤 2018년 8조 667억원으로 10조원 아래로 떨어졌고 2019년에는 1990년대 수준인 5조 4567억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다 다음해부터 반등해 조금씩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사모중공업은 1999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에 도전합니다. 올해 매출 목표액은 6조 510억원, 수준은 26억 달러를 달성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현대사모중공업이 매출 목표를 달성하면 마의사조원대를 돌파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HD원대는 조선 3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선박 영업을 총과하고 이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와 현대사모중공업 전남 영암조선소, 현대미포조선 울산조선소의 물량을 배분하는데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사모중공업의 안정적인 건조 시스템 유지를 위해 초대형 선박 물량을 많이 배분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사모중공업은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최소 2조원대 매출을 유지했습니다. 대신 최대 4조원대는 넘어서지 못했으며 2011년 기록한 최고액이 4조 8,287억 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4조 6,798억 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수주 목표액은 지난해 성과인 86억 6,200만 달러에 비해 28.4%에 불과해 자칫 수주가 부진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한 만큼 한국조선해양은 이만한 수준의 물량을 배분하겠다는 계획으로 보면 됩니다. 중형 선박 건조를 전문으로 이 부문 세계시장 1위인 현대미포조선은 올해 매출 목표액 4조 1,524억 원 수주는 37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추정치 3조 6,742억 원보다 높고 수준은 실적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 지난 5일 새해 첫 선박인 사망큐빅미터급 LPG 운반선을 인도한 현대미포조선은 올해 총 68척을 인도하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선박을 인도한다는 것은 대금을 모두 받아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미포조선의 매출 목표액은 지난 2011년 기록한 회사 최대치인 4조 1,738억 원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HD연대 조선 3사의 수주 목표액은 181억 5,7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주 후황을 맞은 조선업계가 외국인 인력 채용이 더딘 데다 현장을 떠난 국내 인력이 되돌아오지 않으면서 인력난에 여전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인력 쿼터제 등을 대폭 완화했지만 실제 채용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면서 여전히 현장에서는 노동력 부족에 아우성치입니다. 5.1 경남 거제의 양대 조선소와 관련 단국 등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부터 수주 후황을 맞으면서 3년치가 넘는 일감을 확보했으나 노동력이 부족해 공정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사내 96개 협력사 현장 생산 인력은 1만 8천명은 돼야 정상조업할 수 있지만 현재 1만 2천여명에 그칩니다. 발판 설치 해체 협력사인 A사는 한때 500명이 근무했으나 현재는 200명만 남아있을 뿐 현장을 떠난 인력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올해 생산에 필요한 인력은 1만 6천여명이지만 현재 1만 3천여명만이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장 인력 3천여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최근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용접전문인력 41명을 산업안전교육 등을 마친 뒤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우조선해양도 당장 급한 현장 인력 5-600명을 외국인 노동자로 충원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 인력 쿼터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행정절차 등의 장시간이 소요되면서 실제 입국자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지난해 7월 말부터 총 17차례에 걸쳐 해외 현지에서 기능인력 기량 검증을 했는데 통과한 3,500여명 중 실제 입국자는 3% 수준인 90여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인력이 실제 들어오기까지 행정절차가 5개월 이상 걸려 국내 조선업계에 올해 상반기에 충당돼야 할 용접공 4,000여명을 채우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장의 요구에 정부 대책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인력 수급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국내 인력 수급의 근본 문제가 임금이라고 지적합니다. 기존 조선수 용접 인력이 인건비가 비싼 반도체 공장 등으로 대거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장 등과 비교할 때 조선협력업체 인건비는 7,8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조선업계 한 전문가는 조선어 포항 이면에 일감은 있는데 일할 사람은 없는 극심한 이형난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검증 인력을 더 늘려 행정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이형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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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